클리오 신상 쿠션 안녕하세요 여러분 희소입니다 오늘은 클리오 신상 쿠션 리뷰 해볼 거예요 제가 또 쿠션 리뷰 맛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짜잔 클리오 비건 웨어 헬시 글로우 쿠션 가지고 왔어요 여기 지난번에 나왔던 비건 웨어 쿠션인데 약간 두께가 달라졌죠? 안에 퍼프 3개가 추가로 더 들어 있더라고요 퍼프 3개랑 리필 하나 그리고 본품까지 이렇게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본품이랑 리필에도 퍼프가 하나씩 들어있기 때문에 총 퍼프만 5개가 들어있는 구성이에요 그래서 구성은 지난번보다 훨씬 더 좋아졌다는 게 좀 좋은 것 같고 케이스를 살펴보시면 지난번 케이스랑 똑같은 구조인데 마감이 달라졌어요 세럼 쿠션 같은 경우에는 매트 소재였는데 글로우 쿠션은 맨질맨질한 소재거든요 그래서 이 케이스가 참 예쁜데 약간 때가 묻으면 지저분해 보이는 게 아쉬웠는데 글로우 쿠션은 맨질맨질한 소재여가지고 조금 더 깨끗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뚜껑을 딱 열어보시면 자석으로 되어 있고 물방울 모양의 퍼프가 등장합니다 손가락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아주게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세럼 쿠션 퍼프고 글로우 쿠션 퍼프인데 똑같은 물방울 모양의 형태인데 띠 부분이 얘도 손가락을 타이트하게 잡아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새롭게 나온 퍼프가 더 타이트하게 잡아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럼 쿠션은 약간 요렇게 소리 들리시죠? 뽀송뽀송한 느낌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 얘는 조금 더 벨벳 느낌으로 나온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달바 쿠션 한번 소개해 드렸었는데 그 쿠션 퍼프랑 느낌이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 색상 한번 살펴볼게요 저는 이제 클리오에서는 리넨 컬러가 저한테 제일 잘 맞거든요 제 피부톤은 22호인데 굉장히 누런 피부예요 여러분 컬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쫑 어? 약간 오렌지빛이 살짝 보이는데요? 살짝 제가 낮춰볼게요 또 이게 똑같은 리넨 컬러인데 제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세럼 쿠션 색이 다르죠 여러분? 오! 색이 다른데요? 이게 벨벳 쿠션이거든요 세 가지가 약간 색이 다 다른 것 같아요 똑같은 리넨 컬러인데도 이번에 새로 출시된 글로우 쿠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오렌지빛이 살짝 들어있어서 저처럼 좀 누런 피부를 보정해주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세럼 쿠션 같은 경우에는 기본 뉴트럴 컬러 쪽에 속하긴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저처럼 이렇게 누런 피부가 발랐을 때는 약간 획기가 돌 것 같기도 합니다 벨벳은 조금 더 옐로우기가 살짝 있는데 이게 파우더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흰 색깔의 느낌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리넨 컬러인데도 이렇게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 피부톤에 맞는 걸로 테스트를 해보고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같은 리넨이어서 22호라는 건 동일한데 색감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오! 비교해보길 잘했죠 여러분? 근데 저는 이런 오렌지 컬러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오히려 더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피부 건성이기 때문에 갑자기 막 기대감이 상승하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커버력 한번 볼게요 여러분 아이라인에 진한 거랑 연한 거 두 개를 다 해봤거든요 클리오가 커버력이 되게 좋은 쿠션이 많잖아요 이 제품도 커버력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글로우 쿠션은 사실 커버력이 좀 낮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글로우 쿠션에 비해서는 중간 정도, 중상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 커버력 괜찮은데요? 그럼 이제 얼굴에 한번 발라볼게요 여러분 소량 묻혀서 살짝 덜어내고 이게 무슨 향이지? 약간 레몬 같은 상큼한 향이 나요 근데 기존에 세럼이랑 벨벳도 향이 있었던 제품이어서 그것보다는 조금 덜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광이 왜 이렇게 와요? 일단은 발랐을 때는 착착 잘 올라갑니다 지금 커버력 대박이죠? 일단은 클리오 제품은 픽싱이 막 엄청 빠른 제품은 아니어서 초보자분들이 바르기에도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두드려줬을 때 효과가 더 좋습니다 제가 쿠션 바르는 방법도 매트한 버전, 촉촉한 버전 이렇게 두 개로 있는데 이거는 촉촉한 버전으로 나눠서 발라주시면 양 조절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와우!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런 광채 진정 쿠션보다 훨씬 더 광채가 더 많이 나는 제품인 것 같아요 대박! 근데 커버력도 너무 좋고 맨질맨질한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아하시겠다 오렌지빛이 살짝 있어서 좀 누런 피부한테 썼을 때 피부 톤 보정도 살짝 있고요 좀 화사하게 표현되는 컬러인 것 같습니다 반반 비교해보고요 반대쪽에도 제가 발라볼게요 여러분 제 얼굴에서 미끄러질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광채가 웬 말이야 보이세요? 약간 당황스러울 정도로 광이 나는데요? 묻어남 테스트 해볼게요 끈적한데요? 많이 묻어나오네요 상, 중, 하, 중의 상입니다 찍힘이 굉장히 심하네요 자국도 심하게 찍히기 때문에 마스크 묻어남도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요 갑자기 기운 빠진 거 느껴지시죠? 반쪽은 제가 파우더를 해볼게요 그래서 약간 비교를 해보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피 어네임드티 파우더를 살짝 써줄게요 제가 클리오를 진짜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클리오 섀도우, 클리오 마스카라, 클리오 립 다 좋아하거든요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베이스 제품이 저랑 좀 안 맞아요 아쉽다 이렇게 한쪽은 지금 파우더 처리했거든요 가볍게 파우더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열심히 또 테스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만나요 자, 지금 6시 47분이거든요 마스크 벗어볼게요,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제 얼굴 지금 땀나는 거 보이시나요? 제가 여러분들께 진짜 사실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진짜 더운데도 불구하고 에어컨 밑에서만 있지 않고 밖에도 왔다갔다 했거든요 어떻게 무너졌는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유분감이 되게 많아요 근데 처음에도 원래 광채가 있던 쿠션이어서 광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쪽은 제가 뽀송하게 파우더를 했는데 이렇게 광이 올라오고 그냥 얼굴 전체가 번들번들합니다 모공에 몽글몽글 끼는 현상은 별로 없었고요 주름 사이에도 끼는 현상은 별로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코 부분에 긁힘 자고 굉장히 묽어지는 제형인 거죠 한 3시간 정도 지났을 때 얼굴 딱 봤을 때 그때가 훨씬 더 지저분해 보이는 거 같아요 지금 녹은 상태잖아요, 사실 근데 녹기 전에 마스크 닿는 부분이 다 밀리면서 서로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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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뭉쳐져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유분이 더 많이 생기니까 그냥 유분에 다 녹아버린 상태인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쿠션이 왜 지금 나왔을까? 왜 여름에 이렇게 더운데 나왔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광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쿠션이겠죠? 그러면 이제 다크닝 한번 볼게요 이렇게 톤 차이 보이시죠? 다크닝은 살짝 있는 편이에요 그냥 자연스러워지는 느낌? 그냥 본인 피부톤 그대로 돌아오는 느낌이에요 저 너무 사실적으로 리뷰하나요, 여러분? 클리오 제가 싫어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제 옆에 클리오 펜슬 지금 오늘 한 통 다 써가지고 또 쐐고 꺼냈거든요? 그렇게 쟁여놓고 쓰는 게 클리오 템인데 베이스가 저랑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 기준 베이스가 가장 중요한 게 지속력이기 때문에 조금 아쉬울 뿐이다 너무 리얼한 피드백을 남긴 것 같아서 괜히 마음이 불편하네요, 여러분 여기 수정 화장은 위에 부분에도 한번 올려보긴 할게요 근데 제가 여러분 그 수정 화장 꿀팁 영상 올렸잖아요 글로우한 제품들은 특히 먼지나 땀이랑 잘 뒤섞이기 때문에 한번 싹 지우고 해주시는 거 진짜 추천해 드릴게요 올라가는 건 잘 올라갑니다 글로우한 제품이기 때문에 서로 뭉치거나 뭐 뜯겨나감 이런 건 하나도 없고요 잘 쌓이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광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해 드리고요 자, 오늘도 이렇게 신상 쿠션 리뷰를 해봤는데요 제가 진짜 제 마음에 쏙 드는 쿠션 만났을 때 제 텐션이랑 약간 이렇게 아쉬울 때 제 텐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브랜드 측에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도 솔직한 리뷰를 해드리는 게 저의 또 일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